제주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이 15명인데 체납액이 무려 13억 원을 넘습니다. 수색을 해보니 고급 외제차에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주택 앞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 한 대. 공무원들이 차량에 채워둔 자물쇠를 풉니다. 이어 견인차가 차량을 끌고 갑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가정집에 들이닥친 단속반. 수색이 시작되자 단속반이 지방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장이나 서랍 등 집안을 수색한 결과 골프채와 귀금속, 고급 양주, 현금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모두 15명. 이들이 밀린 세금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가택수색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이 투입돼 체납자의 거주지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까지로 수색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2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